마음의 봄 대행 스님,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주 유명하다고 정말 제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답니다. 그런데 옛날에는 마저 도둑이 많았죠. 그러한 산 도둑이 때로 몰려서 얘기를 했습니다. 저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니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. 그래서 칼을 들고서 그 스님이 오시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스님이 오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. 자기 속말로 흥 저렇게 묘하다는 스님이 내가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와 저렇게 하고 아주 방탕한 웃음을 웃었죠. 그런데 스님이 오시니까 도둑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 봤던들 또 당신 가슴에는 뭐 철판을 깔았기에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.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 칼은 사정없이 당신의 가슴을 찌를 수 있고 가슴을 찔러서 뭐가 그렇게 유명한 게 있나. 한 번째 보고 싶다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예요. 껄껄 웃으면서 추운 겨울에 고목을 자른들 꽃이 나오겠나. 봄이 오면 스스로 이 고목에서도 꽃이 피고 스스로 열매가 열릴 것을 말이야. 그러니 그 뜻을 알게 하시더랍니다. 그래도 수십 년을 마적으로 다녔으니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. 그러니까 그만 그 소릴 듣고 칼을 뚝 떨어뜨렸어. 뚝 떨어뜨리면서 거기서 그냥 3배를 올리고 그 도둑들 꼬마 도둑들도 다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제자가 된 분들도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합니다.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이 마음의 돌이 내 마음의 봄은 항상 봄이지 사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봄이 와서 물이 흐르고 그 물맛이 좋고 열매가 열려서 수많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무르익히신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. 그 망가지 열매의 망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짐가짐을 가지시고 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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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